엄마가 대가 쎄구나 4주가 높다는 얘기야 여자지만 남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또 여자 여자 해 또 은근 그러다 보니 엄마에서 내려오는 걸 닮을 수가 없어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는 언니만의 멋이 있어 엄마가 뭘 하시지 엄마가 뭘 하는데 그걸 이어받을 건 아니지 왜냐하면 엄마는 성격이 틀려 그래서 그걸 가업이라고 물려받을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언니가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언니가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정말 누가 넌 뭐 될래? 라고 물어보면 어 갔다가 안 나와 그냥 생각하고 이거 뭐 이렇게 이게 있어 왜냐하면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공부줄이 짧아야 되고요 뭔가 그거를 전공을 살렸다고 해도 전공대로 올 수도 없고 솔직히 왜냐하면 대학교는 갔어요? 네 갔다 하더라도 그냥 간 거야 학교를 맞아요 응 가야 되니까 근데 내 전공대로 살릴 수는 없고 또 싫고 우리 언니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 사람을 많은 사람 영업이라든가 이런 건 못해 사람의 한계 그리고 언니가 급한 듯하면서도 조금 더 뒷면도 없지 않아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 나를 좀 케어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케어를 다 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이해가죠? 왜냐하면 가다가 생각이 조금 멍청해서가 아니라 짧아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너무 디테일한 마음의 상처를 얻어 맞아요 잘해줬는데 그러다 보면 왠지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버리고 두렵고 의심을 안 하는 언니가 의심이 되고 그래서 솔직히 직장 이러다 보면 직장 들어가서 상처를 충분히 겪을 수도 있는데 직장 들어가서 오래 잊지 못해 그치? 또 내가 배워서 뭐를 막 손재주를 내서 솔직히 미안해요 개고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언니가 근데 뭐라도 하긴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 사실 그렇다 보면 명암이라도 내밀고 내가 뭐 큰 돈은 안 벌어도 뭘 해도 이제는 직업적에서 뭘 해도 완강하게 완고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왔고 그걸 직업관을 가지고 그냥 내 거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결혼이고 애인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리를 얻으면 무시 안 당하면서 결혼을 할 수 있어 결혼 못 하지 않아 이제 29만 조심해 내가 이러다 나를 잘해주는 거 같고 꼭 이러다가 이게 유혹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29에 왜냐면 만나던 남자도 29에 헤어지라는 그 팔자가 그 운세야 그러니까 있는 사람 그냥 만나고 또 이놈 저놈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안 만나면 안 만났지 솔직히 보는 눈이 좀 있어요 우리 언니가 근데 다 좋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언니가 공주님처럼 또 대접받고 내가 남자를 안 먹이고 살고 싶은 팔자로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짜 모르게 엄마의 팔자로 닮았기 때문에 근데 드세기는 못 살아 엄마가 드세게 산다는 게 표현보다는 사람들 상담이 서비스로 우련이 못 해요 혹시 비유적 못 맞춰요 미안한데 맞아요 그러면 내 거를 하든 직장을 들어가도 비유적은 맞춰야 돼 자 그거부터 바꿔 비유적은 직장을 가든 내 직업을 가져든 내 사업을 하든 내 장사를 하든 비유적은 맞춰야 되는 거 맞는 거야 네 맞는 거야 네 그러면 공부해라 너 공부요? 응 펜떼가 오래 펜떼을 오래전에 낳았다 그러지만 네 뭘 해도 자격증 있다 음 그게 식품관리가 됐든 뭐 사회복지사가 됐든 힘들지 않은 한에서 우련이가 따야 돼 음 하다가 힘들면 이거 내게 아닌가 또 방황을 하게 되고 네 그렇지? 그렇다고 대충 옷가게를 하고 패션가게를 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우련이가 머스로 부리고 다녀 네 아니면 자 성형외과 실장 상담을 하든가 음 뭔 자격증을 냈다고 네 공무원 못합니다 네 뭐 어설프게 바리스타 작용증이나 따갖고 커피숍 할 생각하지 마요 네 뭐 베이커리에 가고 빵집이나 할 생각하지 못해 하다가 내가 다 때려치고 집어치울 수도 있고 음 또 막 하나부터 열 끝까지 막 치다발이 부터 시작해도 그거 솔직히 못해 네 팔자가 네 할 마음도 없고 네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저것 못하면 다 괜찮아 남들이 각자만의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포지션이 네 사람이 살라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고생 없이는 잘 살 수가 없어 네 그거 하나만 네 머릿속에는 우리 언니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박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해 가셨죠 네 고생 없이는 절대 잘 거 다 하자고 절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려면 조금 내 유지를 하려 그러면 모습도 어느 정도 자리 명함 고생을 해도 그잖아 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어려운 사람이야 네 살짝 언니가 호감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언니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어려운 우리 집에 완전 말 안 해 못 살죠 못 살지 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 마음이라면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 내가 집안의 환경이라면 근데 이 약물에서 써야 되는구나 작년이 아깝고 재작년이 아깝고 아깝네 근데 난 1, 2년 동안 뭐 했지 허상만 한 게 아니까 망상만 갖고 있던 거라니까 그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넋놓고 있던 거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언니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여기서 숨은 이런 게 조금 올라가는데 네 뭐를 집어야 될지 돌잡이 때 뭘 집잖아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뭘 짚기는 해야 돼 네 근데 뭘 짚어야 될지 몰라서 살짝 자격증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증 네 관리사면 관리사 뭐면 뭐 자 피부관리샵을 하고 싶어도 네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갖고 직원을 부리더라도 내가 알고 무시 안 당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언니한테 최적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격증을 가서 처음부터 조금만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서 고생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차리더라도 차려 그게 서른하나 서른둘이다 그럼 앞으로 3년 내가 자격증 따고 뭐하고 경험하고 근데 언니는 혼자 차릴 수가 없어 내 부모가 됐든 내 누구가 됐든 간에 같이 해서 잔소리는 좀 들어야 돼 음 그렇게 해야 돈이 엄한 사람한테 사기를 안 당하고 뒤통수를 안 당하고 망해 언니가 귀가 안 얇은 듯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귀가 또 얇을 때는 혹하고 얇아져 네 내가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 사람이 그게 있어 믿는 도께 믿는 게 발등 찍힌다고 네 그죠 네 그 부분이 들어 있으니까 뭘 해도 자격증을 따 어느 자격증이든 상관없어 언니가 유용한 자격증을 못 딸 것 같아 응? 저요? 응 자격증이요? 어린이 뭐 예를 들어 유치원이라도 어린이 보육교사 못 딸 것 같아요 네 그죠 못 딸 그 못 하는 거를 일단 빼고 할 수 있는 걸 찾아 응 난 뭐 할까가 아니라 진짜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네 맞아요 20대 그냥 모르고 30대 돼서 할라니 죽겠고 그럼 뭐만 남아 성질과 나의 자격지심만 남고 자괴감만 남아 그럼 자존심만 남는단 말이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성질만 네 더러워져 그치? 근데 봐봐 얼마나 순수하고 또 여자여자스럽고 싶고 또 남들한테 남자한테도 내가 귀함을 받고 싶고 입금을 받고 싶고 아직까지 순수하고 어려 보는 생각도 근데 여기에서 다 좋으니까 여기에서 플러스적인 자격증 하나만 따면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넌 모델라고 이 소리 듣는 것보단 낫지 그쵸? 그게 올해에 시작을 해야 되는 본인이 초년 성주가 들었어요 스무... 아니 지금 이 나이부터가 내가 인생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나한테 과연 내 짝으로 들어올 수 있나 인연줄도 남자도 올해부터의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 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네 아시겠죠? 네 그래서 29까지는 이별도 들었고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좀 웬만한 이사 내가 나는 그래 안 만났으면 좋겠어 누구든 29까지요? 왜냐하면 이별을 했니 어차피 들어있는데 괴로워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슬퍼서 몇 개월 보내고 저 작년에 그랬어 못 일어나고 못 깨어나고 외로운 건 어차피 외로워 29대도 또 그저간까지도 이별을 만난대 그러면 내가 그 슬퍼서 3개월 보내고 6개월 보내고 이별 보내느냐고 몇 개월 보내고 반년을 보냈어 맞아요 맞지? 네 뭐래도 했었으면 6개월 동안 자격증을 땄을 거 아니니 그런 걸 안 만났으면 맞아요 그러니 어느 놈이든 만나지 말라고 지금은 안된다고 네 또 그러다보면 내 인생의 2년이 1년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음 이해가셨죠? 네 자 궁금한 거 음 건강은 해요 이마 수술해도 되냐고? 네 봐봐 관상 봐줄게 뭐 할 건데? 이마 볼록해지고 싶어 보형물? 네네 아 지방이식이요 생월달 지나고 하세요 3월 지나고요? 음력으로? 음력생인 엄마한테 물어봐서 음력생을 생월달 지나고 하세요 아 네 어 생월달 지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예약을 해서 그렇게 바꾸셔도 될 거 같아 대신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누구한테 또 이뻐 보이겠다가가 아니라 예뻤어졌으면 얼굴값을 하라 그랬어 그 뭘 해도 명함을 내밀어 그래야 언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음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시겠죠? 궁금한 거 음 전반적인 거 다 얘기해줬어 오래 준비할 거 조심할 거 음 제가 결혼을 만약에 하면은 음 음 뭐 이혼하거나 그런 저 강사 이런 건 잘 맞나요? 네 괜찮을 거예요 음 강사도 괜찮고 어떤 뭐 차분차분하게 설명해주는 상상사도 괜찮고 음 음 그런 일 모레도 따세요 더 늦기 전에 더 늦으면 너 아무것도 못한다 내 말 명심했으면 좋겠어 아 네 알겠죠? 네 이상